김정은 동지께 전체 해군 장병들의 한결같은 충성과 근무의 마음을 담아 해병들이 향기 크흑한 꽃다발을 삼가 그렸습니다. 김정은 동지 김정은 동지 김정은 동지께서는 해군 사령관으로부터 해군 작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후 당중앙의 전략전술조 기도...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조용원 동지, 리병철 동지와... 연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 동지가 연설했습니다. 김정은 동지